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가끔 신이 아닌 이상 종목이 늦어질 수도 있고 타이밍이 어긋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종목이 결국 가려면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힘듦과 고통 속에서 결국은 원칙을 갖고 잡아가는 방법 주봉수고 매매법입니다. 주봉상 거래 발생하게 되는데 유통 물량이 100% 이상일 때 우리는 주봉상 대량 거래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강력한 재료 보유 시 더 강력한 상승이 발생 가능한데 사이클 재료로 확인해야 됩니다. 3년 이상의 실적 혹은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사이클이 있다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주봉, 양봉, 캔들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데 종가, 중가, 시가에서 분할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50% 이상 수익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주봉에서 대량 거래가 일어난 자리는 일봉이 아닙니다. 그 주봉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즉 주봉이라는 것은 일봉 5개가 만든 월화수목금의 일봉 5개가 만든 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우리는 유효거래량, 강력거래량, 순간거래량, 매직거래량, 회전거래량으로 제가 거래량을 구분해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제가 많이 보는 것이 유효거래량입니다. 전체 거래량에서 최대 주주 거래량을 뺍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주봉상 대량 거래가 발생한데 유통 물량의 100% 이상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유통 물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최대 주주 거래량을 뺀 시장에서 돌고 있는 물량을 제가 유효거래량이라고 제가 부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거래량은 무엇이냐? 전체 발행 주식수에 1.5회 전을 도는 것이 강력거래량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순간거래량은 30분 안에 10만 주 이상 들어온 것을 순간거래량, 매직거래량은 OBV 거래량의 누적을 우리는 매직거래량으로 부릅니다. 회전거래량은 상승 없이 대량거래량이 발생했을 때는 회전거래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엠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좀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은 주봉입니다. 일봉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바닥에서 대량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닥에서 대량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 이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좀 상승을 했죠. 상승 시그널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전체 거래량에서 유효거래량이죠. 유효거래량이 발생한 종목들을 매주 금요일, 오늘 토요일이니까 아마 금요일이면 확인 가능하신 겁니다. 매주 대량거래가 포지션 잡혔던 종목들은 시장에서 수급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하프론테크도 마찬가지죠. 2차전지 관련주로 두각을 받게 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아이템으로 두각을 받았습니다.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욱더 두각을 받았던 부분과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된 주사기, 원료 만든다는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 대량거래가 언제 발생했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특히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들, 지금 만약 다시 사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 대량거래가 터졌던 자리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하락을 해서 하방이 열렸다고 하면 그 하방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데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때 수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신뢰를 갖고 들어온 수급입니다. 쉽게 이렇게 대량거래가 터지기는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들어온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로직적으로 체크해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확인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네오팜이라는 종목입니다. 네오팜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관련주로 두각을 받고 있고 에너지로서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는 흐름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팜은 어쨌든 간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두각을 받는데 만약에 이런 종목을 내가 매수하고 싶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런 건 현실적인 이야기죠. 고가를 뚫지 못하고 내려왔으면 이런 하단보구는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올라가는 추격매수는 못한다 하더라도 대량매수 나오고 내용이 좀 잡혀있으면 그 내용이 잡혀있던 자리에 하단보구에서는 매수를 한다면 크게 손실날 일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량수급이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 대량수급의 로직에 따라 수급은 풀어줘야 되거든요.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가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고 그 흐름을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코롱인더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코드 부족현상이라는 이슈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 타이어 코드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확인해보고 체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부족현상이라는 말씀도 있겠지만 이게 주봉이라는 부분인데 대량수급이 발생을 했죠. 대량수급이 발생하고 나서 우리가 주가 포인트를 체크해볼 수가 있죠. 대량수급은 결국은 실적에 견인한다라는 거죠. 실적과 대량수급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면 주가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안이죠. 만약에 지금 코롱인더가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어서 코스피 200에 아니면 시장의 공매도에 영향을 받은 타종목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내려와서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다면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주봉의 대량수급 자리 정도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어 코드 부족현상에 대한 이슈나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로직을 인지하고 접근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더욱더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와 흐름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주봉수급 매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해하신다고 하면 어렵지 않게 우리는 트레이딩이 가능할 수 있고 흐름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스디앤비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자리가 참 좋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종가, 고가에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종목이 조금 힘이 약하다. 나이스디앤비 같은 경우는 대규모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대규모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수급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으면 판단은 좀 하셔야 될 수 있죠. 매주 금요일에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말에 볼 수 있는 매법이다. 제가 이 매법을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저희가 토요일에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고 이번 주 주말에는 어떤 종목이 대량수급을 발생했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월봉으로 보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죠. 수급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필요하니까 주봉적인 관점에서 보신다고 하면 저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주봉 수급이 이렇게 치고 올라간 상황이라면 주봉 수급이 이렇게 치고 올라간 상황이라면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수급에서 이렇게 분할해서 살 수 있고요. 시가 부분에서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용인증 서비스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본 종목 중에 주봉으로 그랬는데 이 근처까지 왔다고 했는데 내용이 좋고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면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에서 혹은 이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 잡아서 실패할 확률은 한 10에서 20%도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터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대량 수급 자체가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죠.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이제 주가가 내려오는데 이것도 이제 전기차 배터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은극재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 내용이 세다 판단되면 시장 트렌드에 판단되면 이 종가 부분에서 매수하면 되고 내용이 좀 약한데 회사는 좋다라고 하면 시가 부분에서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둘 다 전제는 좋아야 된다는 전제는 깔리지만 트렌디한 종목이다. 트렌디하다는 종목은 이 종가 부분 트렌디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실적적인 부분들이 안정적이어서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시가 부분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의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투자 포인트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트렌디하죠. 전기차라는 내용이 붙어 있으니까 결국은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림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기준이 세워지시죠.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넥슨지티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이 갑자기 시장 상황의 여건에 따라서 빠질 수는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빠져서 2,800원까지 1만 7천 원짜리 종목이 빠졌습니다. 10배가 다시 갔죠. 왜 그러냐? 이 수급의 시가 부분에서 매수했으면 금방 또 올라와서 수익 구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하박에 열리더라도 결국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과 룰과 규칙을 잡는다면 주식은 너무나 어렵지 않게 판단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실적이 좋아지거나 펀더멘탈이 좋아지면 됩니다. 제가 항상 주식을 매매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실적이 좋아지거나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로직으로 우리는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는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주식이 어려웠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에서 갈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갈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이 부분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주식은 기다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내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